아오키 유카스 아오키 유카스 나는 웃을 때의 19살의 아오키 유카스 아오키 유카스 아오키 유카스 친구들에게 유카스 유카스 11년 전에 클래식 발레에서 엑스프레이션과 엘리건스 그럼 지금부터 조금 색다른 스킬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라스의 나기만에 두 번째는 耳과鼻을 동시에 움직여야 확인 되셨습니까? 저는 꿈이 글로벌에 일하는 K-POP 아디스트 일하는 것입니다 아오키 유카스 여러분께요 유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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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hind시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